국내 연구진이 위암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핵수용체를 발견했습니다. 서울 아산병원 박윤용, 명승재 교수팀은 위암 조직과 정상 위 조직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세포 내 ESR-RG라는 핵수용체가 위암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핵수용체는 위암 조직보다 정상적인 위 조직에서 15배 이상 더 발현했으며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약물을 쥐에게 주입했더니 위암 세포 성장이 감소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.